미국 친구들이 쇼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신났어. 네, 신났습니다. 가자. 어떤 옷을 골라줬는지. 지금 제주도 가는 거죠? 제주도. 와, 너무 예쁘다. 새로운 계곡이구나. 학교 역사상 최초의 남학생. 할로우. I lik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Let it go. 할로우. 금방 숨졌어. 점심시간이다. 점심시간. 학교가 슬렁슬렁하겠네. 시간이 집중되겠다. 난리났어. 허니저맬 갑니다. 잘 먹는다. 내가 다 뿌듯하네. 미국에서 미용실 가는 거 되게 새로운 체험이겠다. 좋아. 훌륭하신데?